한국국토정보공사 또 일자리재단 역시 대부분의 취업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 들어 처음 개설한 온라인 취업 특강도 취업준비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됐다. 우선 다른 특강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 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예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면접 복장, 메이크업, 컬러 찾기 등을 알려주는 참여형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 활용된 강의다.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 메이킹 중에서도 나의 매력을 더 살려주는 컬러를 찾아서 그 컬러를 이미지 메이킹에 적용을 해서 나의 매력과 나의 강점, 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잘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잊혀져요. 또 어떤 사람은 잠깐 봤을 뿐인데 괜찮다 라는 느낌을 주며 자꾸 떠올려져요. 이젠 비대면 강의 시스템도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여기에 온라인 취업 특강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각종 도구들이 활용된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참가한 취업 준비생들. 온라인 취업 특강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비교해 주시면서 하니까 이해적에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간접적인 이미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취업 특강 외에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취준 워크쇼, 청년 취업 프리패스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 취업 시장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취업 특강이라든지 면접, 청년 프리패스, 중장년 나침판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개최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얼어붙은 취업 시장. 취업 준비생들은 힘겨운 취업 시장에도 하루빨리 따뜻한 봄날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바라는 그런 직종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후에 일을 그만두고 일을 오랫동안 못해서 경력 단절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시 일을 하려고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면접을 통해 빨리 취업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구직자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성공하길 기대해본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gli 장기화라는 사실은 감사합니다.